유흥주점 간판이 번쩍이는 밤거리. 술 취해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. 사거리에 선 검은색 SUV입니다.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. 이면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이고 행인들과 아슬아슬 스쳐 지나갑니다. 급정거를 시도하고 이면도로를 한 바퀴 돌아 애초 사거리로 돌아왔습니다. 진로를 막는 다른 경찰차를 피한 뒤 다시 속도를 냅니다. 행인을 스치고 길이 막히자 역주행합니다. 경찰차가 옆으로 붙지만 빠져나갑니다. 경찰차가 왼쪽에서 차량을 밀어보고 뒤에서 충돌합니다. 그래도 달리던 차량. 급하게 우회전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. 인천 계양경찰서입니다. 비상깜빡이를 켠 뒤 주차선에 맞춰 반드시 차를 세웁니다. 바로 체포됩니다.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간 이 남성. 혈중알코올농도는 0.18%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은주운전은 물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. JTBC 조소희입니다. JTBC 조소희입니다. MBC 뉴스 조소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